공 탕! 자 너 다른 친구 대웅이랑 지금 만나볼까요? 대웅이 대웅아 형 왔어. 대웅아 인사하러 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공들 중에서 제일 커서 대웅이에요 하나 둘 자 안녕하세요 대웅이에요 대웅이 미소! 대웅이 미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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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사람 들어있는거 아니에요 대웅이라는 친구였어요 오른쪽은요 우리나라 곰이에요 반달가슨곰 전형이념은 329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아기곰 같지만 다 큰 어른곰이에요 제주도 흑대지 아니에요 포세이돈이라는 친구 만나볼게요 이 친구는 포세이돈 포세이돈 안녕 안녕 잘 지냈어? 밤은 먹었니? 아 그래? 아야 보고 싶었어? 진짜? 아 예뻐 해외이 맛있어 어콌appy 아이구 자 왼쪽은요 곰돌아의 수영장 캐리비엄 뱀어 덩크슛 한거 보여드릴게요 일어나서 보셔줄게요 덩크슛 한거야 여기 여기 안에 덩크슛 한거야 덩크슛 자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마지막인 고운 친구들까지 모두 만나보았습니다